비켜지지가 않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너 은성이한테 잘해라 혹시라도 은성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날에 알지? 네 형님 형님 무서워서라도 은성이 매일 웃게 해주겠습니다 신부님 나오십니다 넌 미쳤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쓴 천사가 나 어때?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퍼펙트 그 자체야 원더풀, 뷰티풀 오빠 나 어때? 드레스 잘 어울려? 응 너무 이쁘다 은성아 내 동생 정말? 그 정도야? 다음 신부님 준비할게요 신부님 나오십니다 오 오 엔 치 하영씨 너무 이뻐요 아니 하영씨 이쁜건 알았지만 이걸 한도 좋아해요 그래요? 고른다고 골라봤는데 하영씨 안목 좋은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하영씨 아가씨 내 드레스 어때요? 잘 어울려요? 아 네 어 예뻐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드레스가 아니어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아 아가씨 것도 예뻐요 역시 클래식한게 제일인가봐요 아 하영씨 그